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. 우리가 크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웹개발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서버와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는 양식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. 여기 이렇게 전송 버튼이 있어요. 전송 버튼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로 전송을 하면 우리의 서버는 자 우리의 서버에요. 우리의 서버는 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어있냐면 음... 예를 들어서 일십, 백, 천, 만, 십만명에 대해서 새로운 글이 등록됐다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쳐보세요.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메일을 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금방 내는 일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이 한 통에 메일 하나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0.1초가 든다 라고 하면 꽤 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.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가 글을 쓰고 전송을 한 다음에 꽤 긴 시간이 지난 동안 이 전송 작업은 끝나지 않고 대기를 타게 됩니다.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처리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그때서야 전송 완료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뜬다 라고 하면 이거 별로 좋은 프로그램 아니죠.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런 경우에 작업을 하냐면 이 사용자가 정보를 전송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일단은 이 서버 쪽 컴퓨터에는 어 전송이 되었다 예 저장이 되었다 세이브드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었다라는 것만 일단은 어딘가에 기록해놓고 작업을 끝내주는 겁니다. 그러면 바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어 금방 결과를 받았으니까 글을 잘 작성했습니다.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쪽에 빠른 속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쪽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크론이 크론이 정기적으로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세이브드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해서 세이브드라는 정보가 추가가 되었다면 그 추가된 그 정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정보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이 사용자와는 상관없이 백그라운드로 어 만 통에 십만 통인가요? 십만 개의 이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예 사용자에게 그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그러면 글을 쓰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뒤에 이메일이 발송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자는 뭐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죠. 네. 바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크론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크론이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례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코너로 코너로 말씀을 드린 사례입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